누가 가볼까? 이기죠. 왜꼬? 나쁘지 않다. 장기월 집훈이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? 오늘은 좀 싫어하니까. 일단은 수술 먹고 물으면 뭐 깬다. 말 걸지마. 바쁘신다. 그리고 꺼져주세요. 내 수술 들어올 거지? 나 어제도 혼자 수술해서 못해 아직도 안 돌아가. 오전 입은 괜찮아요. 정말? 정말? 호카이도산. 오징어 살아있네. 이게 고스란해 지금 10분 후 11분. 맞지? 울릉도 오징어 내?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. 오케이. 올해 해가. 올해 올해 만다. 콕 찍어 봐. 마지막에 또. 빙빙빙빙빙빙빙빙 아 지금 바로 갈게요 맥박도 약하고 형부선상에 뇌선상까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CT 찍고 있습니다 환자가 안 마시나? 그때까지 환자가 잘 맞출지는 모르겠어요 소생할 확률이 낫겠다 따로따박해 저지 끼시네 얘기할래? 신발네 안남자 짠 음 이렇게 애매한 말만 하는지 알아요? 의사 말을 조심해 딱다 OP OPT 카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만 하나밖에 없어요 공사장이 있다 다친 것 같은데 동상자리에 물이 닿으면서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아 뭐 어 에이